여러분 죄에 가만 보십시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전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관계성의 단전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공급원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를 말미야마 단절되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할 힘이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지고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사라진 우리 안에 불신이 찾아오고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이 변질되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랑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사라지니 우리 안에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으로 또 공급받은 것이 다 사라지니 갈증과 갈급함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이걸 채우게 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향락으로, 마약으로, 중독으로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애쓰지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은 더 갈급함이요. 더 많은 죄를 짓니다.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그 밖의 자손사업을 통하여 내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과 공허함, 왜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죄 때문이요. 그러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들으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은 뭐예요? 죄로부터 단절된 우리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를 builds fizitch clic mean 복 acne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회로